여기서 빠져나오는 데이예FC 빠르게 역습을 노려보는데요, 그대로 수비 한 명을 뚫고 넘어왔습니다. 왼쪽에 최수민이 잡았습니다. 왼쪽에서 반대쪽 보면서 직접 끌고 올라갑니다. 최수민, 크로스 연결!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바로 내줬습니다.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왼발 슛! 데이예FC, 왼쪽으로 길게 넘어왔고요. 골키퍼 1대1 찬스! 황인성의 슛! 오른쪽! 역시 황인성의 골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더 좋은 경기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팅창에 많은 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먼 거리에서! 최수민 올려주는데요, 골키퍼 정면! 앞으로 튕겨나온 공 바로 세컨드 볼! 최수민 올려주는데요, 골키퍼 정면! 앞으로 튕겨나온 공 바로 세컨드 볼! 왼발로 노려봤습니다만 이상원 슬쩍! 수비 한 명 완전히 제껴냈고요. 가운데 넘겨줬습니다. 흘려냈고, 오른발 슛! 흘려냈고, 오른발 슛! 흘려냈고, 오른발 슛! 크로스발 위로 떠갑니다. 왼쪽으로 열렸고요. 신민재 수비 앞에 세 명 밀었습니다! 틀러! 자, 결국에는 전반 직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완성! 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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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넘었다. 럭키 채르다. 화이팅! 럭키 넘었다. 럭키 채르다. 럭키 채르다. 화이팅! 럭키 넘었다. 럭키 대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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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